1. 안경자들을 살린 자만큼이나 많다는 점은 죄책감은 아주 괴물을 죽이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 봐 그래서 이거 광은 뭐로 내는 거지?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이건... 호두인가? 다른 것들도 섞어서요 흑흑 pozy 이번에는 개 스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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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짜증나요. 위도우가 계속 까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와. 뭐야.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아 진짜 깜짝 놀랐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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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남았으니까 밀었어요 아 뒤에 물린 줄 몰랐네 앞에 보다가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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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단단히 먹어라 아 잘했어요 이번엔 다들 5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에이커 점이 흐흐 어 뭐야 에이커 아 뭐야 이거 음 빼든가 잘하든가 으흠 ㄷㄷ 미안한데 나는 이거 궁맞으면 이거 계속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나이스 야 모이라 잘한다 아 바꿔 바꿔 상대 디바의 메카를 빼기 부시기 위해서 자리하러 갑니다 아이 뭐야 왜 자꾸 이도해 아 오케이 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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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도로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유도가 안되면은 빼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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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4. 1.4 좋구요 2.4. 바닥 봤을거 같네 8.4... 5.5 인정 5.5 15 . 아 좀 죽어라 아 이제 죽었네 아 탱차이 믿기면 됐죠 아 메르시가 잘하더라구요 안죽고 위도우를 좀 늦게 빼서 답답했는데 위도우를 빼가지고 위도우를 빼고